아시아나항공이 비용 절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지난 4월부터 임원들의 임금을 삭감했습니다.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 약정의 일환으로 임원 41명 전원의 임금을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. 박삼국 회장은 임금의 30%를 김수천 사장과 부사장급은 20%를 상무급은 10%씩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아시아나항공이 산은과 합의한 재무구조개선안에는 연구체 발행, 주식담보대출 등의 유동성 확보안과 임원 임금 삭감 등 비용 절가만이 담겨 있습니다.